여기 우리가 만든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html 태그가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런데 이 html 태그는 우리의 컴포넌트와는 좀 다른 요소를 갖고 있어요. 뭐예요? src. src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지죠. with, with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미지의 크기가 달라집니다. src, with와 같은 속성들 덕분에 이미지 태그는 입력값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우리는 어떤 질투가 생겨요? 우리가 만든 컴포넌트도 저렇게 속성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꿈이 생긴다는 것이죠. react는 속성을 prop이라고 부릅니다. 어떻게 우리가 만든 컴포넌트에 prop을 장착할 수 있는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 어떤 속성을 어떤 컴포넌트에 줘볼까요? web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저는 여기 있는 코드를 직접 바꾸지 않고 여기 있는 헤더에 title값을 주면 여기에 입력한 값이 여기에 반영돼서 이 내용이 바뀌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죠? 그렇다고 하세요.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? 자 이 헤더는 누구예요? 여기 있는 이 함수입니다. 자 이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 이렇게 props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. 이름은 아무거나 하시면 되는데 사람들은 다 props를 쓰니까 다른 걸 쓸 이유가 있다 없다? 없다? 없다. 자 그럼 이 props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한번 화면에 찍어볼까요?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props에는 객체가 들어오는데 이 객체에는 title이 react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있는 이 내용이죠. 그러면 여러분이 이 react라는 텍스트를 얻어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? 저기는 props에 title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? 저장했더니 react가 출력되죠.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props 타이틀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그 내용이 출력될까요? 안됩니다. 그대로 나와요. 어떻게 하면 될까? 자 여기 이 return 값에 들어가는 이 구문에다가 여러분이 중괄호 그리고 중괄호를 이렇게 해주면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있는 정보는 일반적인 문자율이 아니라 표현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저기 있는 내용이 해석돼서 그것이 이렇게 반영되는 것입니다. 자 그럼 article에는 title 예, title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welcome body에는 hello web 이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이 이게 반영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직접 한번 해보세요. 해보셨어요? 자 props라고 하고요. 여기는 어떻게 바꾼다? 중괄호, title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바꾼다? 중괄호, body 이라고 하면 그 결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면 이 article은 언제나 똑같이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high로 하면 high가 이렇게 나오고요. 그리고 여기를 react로 하면 보시는 것처럼 react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죠. 자 props를 사용할 수 있게 되신 거 축하합니다. 자 그럼 이번에 좀 해볼 거는 음 우선 여기 정리부터 좀 합시다. 이전 상태로 되돌릴게요. 자 이렇게 되돌렸습니다. 자 여기에 보면은 목록이 이렇게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 목록을 이 내부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드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부도 props를 줘서 그 props로 주입된 값에 따라서 li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정보를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 스트럭처에 맞게 바꿔야 됩니다.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자 저는 여기 topics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건데요. 자 이 변수는 이 함수 안에서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const를 적용했습니다. const라면 topics의 값을 뒤에서 바꿀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코드가 더 튼튼해지죠. 자 그리고 이것의 값은 음 이렇게 배열이 있습니다. 왜요? 여기 있는 정보들이 여러 개니까 배열에 담은 거예요. 그리고 각각의 정보는 뭐예요? 이 제목과 그리고 본문이 있겠죠. 그리고 그 각자의 아이디 값이 있을 겁니다. 자 그러면 이런 정보는 객체에 담으면 좋죠. 아이디는 1번 타이틀은 html 자 그리고 바디는 html is... 자 이런 식으로 html, css, javascript를 타이핑하겠습니다. css, javascrip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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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topics를 내부의 prop으로 전달을 해볼까요? 자잔! topics는 topics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? 여기 전달된 이 topics는 그냥 단순한 문자열이 전달돼요. 어떻게 하면 문자열이 아니라 이 데이터가 있는 그대로 전달되냐? 이거를 이렇게 중괄호로 감싸면 여기 있는 topics는 문자열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. 자 그럼 내부 안으로 들어와서 저 topics를 받았잖아요. 자 그럼 topics를 여기에서 받으면 받으려면 첫 번째 파라미터가 필요하겠죠.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정보를 넣어주면 되는데요. 자 여러분이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. 뭐냐? 음... 자 제가 const l-i-s 하고서 배열을 만들어줬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담으려고 하는 이 각각의 태그를 배열에 이렇게 담아줬어요. 자 그리고 콤마 콤마 이렇게 됐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배열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 풀어 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자 여기 l-i-s 라고 해서 배열을 저기에 갖다주면 리액트에 의해서 이 배열의 원소들을 하나씩 꺼내서 여기에 배치시켜줍니다. 그럼 이전과 똑같은 상태가 되죠. 자 이거 자체는 뭐 어디 쓸 데는 없어요.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우리가 이 props에 topics로 전달된 값을 받아서 여기에 동쪽으로 태그를 만들어서 배열에 담아주면 되지 않겠어요?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맵을 많이 쓰는데 맵은 좀 어려우니까 저는 단순한 포문을 이용을 하겠습니다. 포문은 let i는 0 i는 props에 topics에 length i++ 이렇게 하면 이 topics의 원소의 숫자만큼 반복이 되겠죠. 그렇게 반복되는 것에 저는 t라는 이름을 부여했고요. 그리고 lis의 push를 하겠습니다. 자 여기는 코드는 지워버릴게요.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태그를 동쪽으로 만들어주면 되죠. 자 그러면 여기 li의 내용은 ttitle 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? 자 저장하면 짜잔 이렇게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. 와 기분 좋죠? 자 그런데 이제 링크로 만들어야 돼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? 이걸 a 태그로 이렇게 감싸주고요. 자 그 다음에 href는 하는데 여기도 동쪽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중괄호를 썼고요. 자 그리고 slash read 더하기 t.id 하면 링크가 만들어집니다. 자 그럼 다 끝난 걸까요? 아직 한 가지 더 해야 돼요. 여러분 오른쪽 클릭해서 검사를 눌러보세요. 자 그리고 콘솔을 눌러보시면 이 환경이 동작하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. 자 리로드 해보니까 each child in a list should have a unique key prop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 무슨 말이에요? 여기 있는 이 각각의 li 태그는 즉 우리가 동쪽으로 만들어주는 이 태그들은 각자 키라고 하는 프로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키라는 프로브의 값은 그 반복문 안에서는 유니크해야 된다. 고유해야 된다. 라고 적혀 있습니다.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여기 있는 li에다가 키 프로브을 주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값은 고유해야 되는데 이 애플리케이션 전체에서 고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문 안에서 고유하면 됩니다. t.id 라고 하고 저장을 했습니다. 자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? 어? 이게 고유하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.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실수를 했네요.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제가 졸 졸았나 봐요. 자 여기 2라고 하고 3이라고 하면 이제 서로가 유니크해지죠. 저장 자 그리고 리로드에 보면 아까 있었던 에러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. 자 이 키 값을 주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좀 너무 복잡하고 그냥 리액트는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한 태그의 경우에는 리액트가 이 태그들을 추적해야 되는데 그 추적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 근거로서 우리가 리액트한테 키라고 하는 약속된 프로브을 부여함으로써 리액트가 성능을 높이고 정확한 동작을 하게 하는데 우리가 협조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컴포넌트가 무엇인가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해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인 프로브을 이야기했고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컴포넌트는 언제나 똑같이 동작하는 안 똑똑한 컴포넌트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값을 주냐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똑똑한 유사 태그를 만드신 겁니다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z 죽